안녕하세요. 마더텅 순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1년 11월 학평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전체 집합 유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래요. 지금 문제는 뭐냐면 좌변은 조금 복잡한데 우변은 깔끔하게 나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연상법칙 통해서 조금 깔끔하게 아니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니? 이 정도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? ㄱ, ㄴ, ㄱ 독자적인 문제니까 따로따로따로 푸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ㄱ부터 갈 겁니다. 아,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요. 연상법칙으로 풀 건데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. 진짜 수학이 너무 힘들어요. 그런 분들은 그냥 벤 대형 그리세요. 선생님은 연상법칙으로 갈 겁니다. 자, A차 집합 B의 여집합은 A, 교집합 B랑 같대요. 우리는 왼쪽만 놓고 풀 겁니다. 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. 자, 그럼 왼쪽으로 봅시다. 무슨 법칙 쓸 수 있어요? 차집합 공식 쓸 수 있겠죠?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, 뒤에 거에 여집합. 끝났네. 기억 맞아요 틀려요? 기억 맞은 게 되겠네요. 기억 너무나도 쉬웠죠? 자, ㄴ으로 한번 가봅시다. ㄴ을 보니까 A차집합 B, 차집합 C라고 나와 있어요. 얘가 뭐랑 똑같은 거 파악하라고 돼 있냐면 A차집합 B, 합집합 C랑 같은지 파악하래요. 우리 뭐만 놓고 푼다고? 왼쪽만 놓고 풀 거라고요. 자, 그럼 차집합 공식 몇 개 보여요? 두 개 보이시죠? 그럼 왼쪽 거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면 앞에 거 차집합 공식하니까 A도 B의 여집합으로 변할 거고요. 차집합 C. 다시 한번 차집합 나왔으니까 차집합 공식을 쓰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에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자,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. 여러분들. 얘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. 기억하셔야 돼. 교집합, 교집합. 연산 기호가 다 어때요? 같죠? 연산 기호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. 무슨 법칙? 결합 법칙. 그러니까 이 괄호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내 입맛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, 교집합, C의 여집합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라고요. 그럼 이렇게 놔두면 무슨 법칙 쓰고 싶어? 둘 다 여집합이 있으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어야 되는 거고요. 얘를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여기에 쓰니까요. A 교집합의 괄호의 B 합집합, C의 여집합골로 바꿀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멈춰봐. 싸라라라란, 싸라라라란 느껴지나요? 차집합, 교집합, 여집합이잖아요. 못 쓸 수 있어.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 공식 쓸 수 있는 거고 차집합 공식으로 만들면 A 차집합 D의 거에 여집합? 이런 식이 되겠네요. 그럼 얘, ㄴ 맞아요 틀려요? ㄴ 맞네요. 완전히 똑같이 나왔잖아요. 그럼 마지막 ㄷ으로 갑시다. 자, ㄷ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네. 짠! 중괄호 A 교집합에 B 차집합 A의 여집합 중괄호 합집합 어휴 힘들어. 중괄호 B 차집합 A의 교집합 A는 A가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시켰네요. 자, 일단 왼쪽 거부터 한번 갑시다. A 교, B 차집합 A의 여집합 좀 복잡하지? 아, 모르겠어. 넘어가. 오른쪽 갑시다. 잘 봐요. B 차집합 A야. 얘 뜻이 뭐야? B랑 A 겹치는 거 제끼는 것이 B를 기준으로 해서 제끼는 거야. 걔랑 겹치는 거 찾을 거야. 누구랑? A랑. 야, A랑 겹치는 거 제끼었다고 이미 B에서 B를 기준으로 해서 A랑 겹치는 거 제끼어줬어. 근데 A랑 겹치는 거 찾으래. 있겠어요? 없겠어요? 당연히 없겠죠. 이미 겹치는 거 빼놓고 겹치는 거 다시 찾으라.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? 당연히. 공집합이 나오겠죠. 이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면 얘는 그냥 공집합인 게 보이셔야 돼요. A랑 겹치는 거 찾았는데 어떻게 A랑 겹치는 게 또 있겠냐고. 이해 됐어요? 그럼 우리 누구만 보는 거야? 이 왼쪽만 보고 문제 풀라는 소리가 되겠죠. 그럼 이 왼쪽 보고 한번 갑시다. 이 왼쪽을 보니까요. A 교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 B 차집합 A를 차집합 공식으로 바꾸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 바뀌겠죠. 거기에 여집합 기호, 합집합, 공집합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근데 이 합집합, 공집합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합할 거야. 아무것도 아닌 걸. 티나요? 안 납니다. 그럼 우리 이제 왼쪽만 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. 자, 왼쪽 갑시다. A 교집합,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니까 B의 여집합, 합집합 A로 바꿀 수 있겠네요. 여기서 다시 중가로. 뒤에 건 안 썼어요. 어차피 공집합이니까. 자, 그럼 이제 무슨 법칙 쓸 수 있어요? 분배법칙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. 분배법칙을 사용을 하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, 합집합 A 교집합 A가 될 거고요.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뭡니까? A 차집합 B가 될 거고요. 합할 거예요. A랑. A 교집합 A는 A가 되겠죠? 그럼 끝났습니다. 잘 봐요. 어차피 기준은 A야. A에서 겹치는 거 빼는 거잖아. 걔랑 A랑 합할 거야. 어차피 얘는 A 안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잖아. 걔랑 A랑 합할 거야.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? A가 될 수밖에 없겠죠. 됐어요? 자, 그럼 얘 맞아요? 틀려요? 디귿? 맞은 게 되겠네요. 그래서 정답은 기역, 니은, 디귿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서 할 수 있어, 충분히. 근데 디귿을 봤을 때 얘가 너무 복잡해요, 지금. 근데 선생님은 그나마 편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디귿의 오른쪽 부분의 결과를 그냥 한눈에 봤어요. 그냥 얘가 한눈에 보여. 뭔 게? 공집합인 게 그냥 보입니다. 어떻게 B랑 겹치는 거 뺀 다음에 다시 겹치는 게 또 나오겠냐고, A랑. 이해됐어요? 그럼 정답은 기역, 니은, 디귿이고 니은 진짜 많이 나와. 연습하세요. 디귿 간단하게 하는 거 보일 정도로 연산 법칙 해보셔야 됩니다. 정답은 기역, 니은, 디귿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